57. 중, 종, 종, 동 무거울 중, 귀중할 중, 거듭 중 많은 마을에서 모은 것이라 무겁고 귀중하니 무거울 중, 귀중할 중 또 무겁고 귀중하여 거듭 다루니 거듭 중 중량, 귀중, 중요, 중복 씨앗, 종, 종류, 종 벼 같은 곡식에서 귀중한 것은 씨앗이니 씨앗, 종 또 씨앗처럼 나누어 두는 종류니 종류, 종 종자, 멸종, 파종, 종류 쇠북, 종 술잔, 종 쇠로 만들어 거듭 치는 쇠북종이니 쇠북, 종 또 쇠로 만들어 거듭 사용하는 술잔이니 술잔, 종 종로, 괴종, 종자, 차종 움직일 동 무거운 것도 힘쓰면 움직이니 움직일 동 동 동략 동물 동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